어르신 인지도 좀 알아보지 않아요? 어때요? 어르신 인지도 어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어르신 분들께서 알아볼 수 있는데 다른 멤버들은 상대적으로 좀 예능 프로그램 출력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어른들이 알아보더라도 엑소의 찬열이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? 어떤 프로그램 잘 봤어요? 라는 말씀이시죠 이름은 모르고 이름을 잘못 푸는 경우도 있나요? 거의 이름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창녀라 이런 적은 없고요? 아 그런 적은 다행이에요 억제 표소들은 또 중요해요 너 한번 토크 찬열 씨한테만 가야 돼 아니 에편드 소울 씨하고 찬열 씨한테 그거 없는데 찬열 씨한테만 가야 돼 어차피 다 살지 못해 어떻게 다 나란히도 그저 못한다 말이야 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찬열 씨한테 예예 머리도 요즘 트렌드 마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소울 씨는 어때요? 지나고 나오면 아파트에 산 지 한 4년 돼가는데 아직도 경비 아저씨께서 저 그냥 잘생긴 청년으로 저 그냥 잘생긴 청년으로 잘 쳐 잘 쳐 최애는 어때요? 저는 OST 때문에 드라마 아 좋았어요 네 그런 드라마 OST 잘 들었어요 해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대신 한 90대로 조금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저도 어르신들께서도 아직 많이 몰라서 아 그래요?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인데 네 우리가 저 멤버들 사진을 준비했고 네 이 기회로 이제 엑소의 인지도를 좀 어르신들까지 네 우리 저 박명수 씨가 한 번 좀 아시는지 어르신대표로 또 나오실게요 네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야 이거는 뭐 아 이거 알아야지 이제 아 이건 쉽지 너무 쉽다 아 근데 이게 좀 얼굴을 상당히 너무 비슷하게 애들로 푸세요 그렇죠 약간 네 이거 좀 비슷하게 했네 우리 지금 저희부터 찾 지금 마술사 아니에요? 지금 마술사 아닙니까? 탈락 네 저희부터 한 번 찾아주시면 네 어디 있어요 이 세 명? 자 이 세 분을 좀 찾아주세요 박명수 씨 찬열 씨 찬열 씨 찬열 씨 찬열 씨 찬열 씨 찬열 씨 너무 쉽지 않아요? 이름을 떠나서 사랑을 찾으세요 네 찬열 씨 아 그래도 찬열이는 찬열 씨 찬 네 찬 찬 나도 모르겠다 은혜게 아 아 아 니가 손을 왜 그래 아 나 탈락티리로 욕먹을래 그러지마 수호 수호 한번 맞춰 수호 수호 잘생길래 알지 수호 어디 있어요? 야 진짜 너무 귀엽다 야 니가 다 같은 데서 한 거야 뭐야 아니 근데 이거 사진을 진짜 저거 하주원 씨 아니에요 하주원 씨 하주원 수호 어디 갔냐 진짜? 수호 씨 수호 어디 갔냐 진짜? 아니 수호 씨 어디 갔냐 진짜? 아니 수호 씨는 어디 있어 근데? 뺀 왜? 수호 뺀 거야? 여기 여기 수호요? 수호 하주원 씨고 마술사 최영훈 씨 하주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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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니 노출 뭐라고 해야되나 방송이나 이런 작품에서는 첫 키스인거죠 그러면 사적으로는 자주 하시고요? 자주 하는 것보다는 첫 키스는 아니었다 굉장히 솔직하네 사람이 수호씨는 어디서 하셨어요? 나의 첫 키스 가슴 하셔야죠 빨리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디 공탈척이야? 왜 기억이 안 나 지금 나이가 나이신데 옛날 옛날에 옛날이야? 네 했던 것 같은데요 뭘 봐 언제야? 네? 언제야? 언제나 안 할래요 진짜 잘한다 좋다 좋아 진짜 벙글스럽게 쨋기해 이재진씨하고 진짜 너무 스타일이 비슷하네 아 진짜 비슷하네 얘기 한 마디씩 하세요 그쪽부터 아미는 언제야? 퍼레이드 퍼레이드